같은 치매 환자라도 마른 사람보다 약간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비만도와 치매 환자의 사망 위험 사이에 비만의 역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연구팀이 2,400여 명의 알차이머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체중 환자가 정상체중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약간 뚱뚱한 환자는 사망 위험이 정상체중 환자의 60%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체중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근육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등이 함께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